자 다음 뭐예요? 아 세찬 씨 앞으로 손편지가 도착했다고 해요 잠시만요 이거 뭐죠? 아 크네 손편지 왔습니다 사진이랑 한번 읽어볼게요 양섹 편집자님이 보내주셨네요 현기 씨라고 우리 편집해 주시는 분이 이걸 직접 보내주셨어요 손편지를 정성이네 사진까지 자 일단은 안녕하세요 세찬님 저는 양세브라더스 유튜브 현집자 김형기입니다 잘 지내시나요? 처음 연락한 지 한 1년 된 것 같아요 1년 동안 14개 영상을 만들었고 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배운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맡은 편집이 오키랑 도키 영상이었을 때 사실 많이 당황했어요 양세브라더스 영상은 당연히 둘이 나오는 영상인 줄 알았는데 오키도키의 먹방이라니 그 이후에는 먹방, 게임방송 등등 강양학생 영상이다 보니 미흡한 것도 많았지만 항상 피드백을 잘해주셔서 저 또한 많이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칭찬해 주실 때도 항상 너무 마음에 들어요 라고 하실 때가 가장 이 일을 할 때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팬으로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 웃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제가 나름 저를 봤을 때 나름 좀 웃긴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 재미없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코빅을 보면서 나름 개그를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데요 재미없다는 소리를 듣네요 웃긴 사람이 되는 법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? 옆에 우리가 이제 그 촬영했었던 세상에 사진을 이렇게 어머 애정이 느껴지네요 개인적으로 편집하면서 가장 많이 웃은 영상이에요 브이로그를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조회수도 굉장히 잘 나오고 네 보시다구요 그래 이거 라면 먹방 나 이거 봤어요 네 라면 먹방 이렇게 해서 보내줬네요 감사합니다 현기씨가 누구냐면은 지금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고 우리 코미디빅니그 하고 있는 연체로 있는 무원이 정무원PD 후배입니다 후배여서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참 신기한 고민이네요 근데 어떤 분이에요? 좀 재밌어요? 세찬씨가 보기에는? 아니요 톤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그거 뭔지 알죠? 톤부터 재미없는 분 있잖아요 일단은 톤부터 그냥 좀 재미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되나 싶지만 그 연구를 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 포인트 아까 찍으려고 그랬어요 연구하는 사람치고 재미있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리고 코빅을 보면서 개그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이미 그건 X인 것 같고 하지만 굉장히 순수하신 분 같네요 근데 굳이 웃기려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래 자연스럽게 그냥 사시고 너무 이제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막 연구한다고 해서 좋을 것 같지도 않고 형기씨 그냥 웃기 생각하지 말고 저희한테 이제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그래요 안타깝지만 멋진 편집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형기씨는 톤 자체가 웃긴 사람이 아니라 톤이 형 재미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둘 다